dallz 자체의 리비가 붙여서 자세가 이렇게 서진단 말야 그러니깐 이른 상태는 내 발이 한 번 더 가르지만 풀어봐 그럼 여기 있는 게임끝치기 뒤들이었으니까 내가 앞으로 꽀던 뒤로 꽀던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줬던 것은 내가 일어났을 때 상황인데 실전에서 레슬리 시합이나 실전에서는 일어나는 게 엄청 힘들어 내가 들어가서 잡았어 안 잡았어 상대에서 돌아와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시작이라고 거의 대부분 너네는 다 잡은 그림을 이렇게 잡고 여기서 머리 쳐가지고 이걸 막 당겨요 여기서 이렇게 힘을 다 뺀다는 거 근데 힘이 약한 사람들은 여기 못 당겨요 그러니까 이 손은 그냥 바닥에 짚고 다리가 나가면서 상대방 쪽으로 이렇게 따라가 이 손만 걸어 그러니까 상대방 스프러로 앉아 그러면 이 손을 걸어놓고 이 손이 이 손이 그냥 바닥에 짚고 따라가고 있어 이르렀다 그러니까 걸어놓고 따라가면서 이르렀다 스프러를 완전히 계속 한쪽 방향으로 앉아 상대방이 한쪽만 둘러준다 잡은 날이 줍니다 그러면서 바로 나가면서 다리가 이쪽으로 나가고 딱 앉아 머리는 상대방이 맞아 빨빨빨리 이러면서 내가 짚고 여기서 머리만 들어오고 머리만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머리를 들면 이렇게 들어가면서 앉아줍니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상대방이 이제 머리가 이렇게 내가 사니까 머리를 죽여주려고 반대로 눌러주면서 반대로 그러면 여기서는 내 머리가 어떻게 나와? 이쪽으로 가자 반대로 여기 상대방이 밀어주니까 내 상대방이 멀리 이쪽으로 밀어주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이게 쏘야트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나는 좀 쓰는 방식이 조금 안 돼 자 다시 여기서 반대로 밀어주면 나같이 밀어주는 힘에 바로 옆에 두 손가락이 바로 옆에 두 손가락이 바로 옆에 두 손가락이 바로 옆에 두 손가락이 뒤로 물러나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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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 머리 물러나도 안 돼 내 다리로 보니까 먼저 쉬고 다리 닫고 반창을 이렇게 놓고 손은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 흔들어서 다리 삼아서 싣고 사이드로 돌아갑니다 다리 셋 이렇게 돌리는데 얘가 힘이 좋으면 꽉 끼고 있습니다 안 빠지는 게 없어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잡았어 그냥 돌려달라고 해서 꽉 잡아서 팔 안 빠지지 안 빠지지 안 빠지지 그렇게 얘기해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우리 김대정 부치가 이렇게 서가지고 언덕국에서 요런 비슷한 동작이 또 나와 여기서 준비시작은 앞뒤로 넘겨 상당히 손을 빨라가지고 내가 찍어줬어 준비 시작 손짓고 빨리 일어나봐 손짓고 그립 잡고 아쉬워 계속해 이렇게 허리를 희마로 행으로 못 일어난다 허리가 다 채워 이렇게 내 팔로 내 체중을 밀어줘 이렇게 이렇게 써주라는 거지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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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